트로트 대행진,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춘향을 해보는 가수, 서장호 화살을 쏘고 간 남자의 유화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야, 유화씨, 트로트 대행진이 이렇게 자리가 잡는 이유는 뭘까요? 네, 그야 물론 우리 훌륭한 가수분들을 항상 교체하면서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맞아요. 자, 이번에는요, 많은 가수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번 무대는 어떤 가수가 준비하고 있나요? 네, 이번에는 하량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러다가 좋아지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1, 2, 3, 4 일어나다 좋아지면 일어나다 좋아지면 내 마음도 나를 어쩌지 못해요 좋아만장말 한 명만이요 바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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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띄워지는 내 마음도 다튼 뜨거운 사랑에 빠지고 싶지만 남자마음 할 수 있나 설마을 될 수 없잖아 이렇게 밤살이 이렇게 태워던 물서로 일어나가 정리되면 일어나가 정리되면 내 맘도 나다까지 못해면 사랑한단 말 아무런 말 하세요 마음은 남자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도 각든 뜨거운 사랑에 빠지고 싶지만 남자와 흠할 수 있다 정말 믿을 수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방설이 이별에 태우러 울고 있어라 이렇게 방설이 이별에 태우러 울고 있어라 내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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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우러 울고 있어라 그녀녁이라 ̶